오늘 오전 9시 50분쯤 충남 세종시에 있는 육군 32사단 신병교육대 훈련장에서 수류탄 투척 훈련 도중 수류탄 한 발이 폭발했습니다. 이 사고로 훈련병 1명이 크게 다쳐 국군 대전병원으로 옮겼으나 사망했고, 교관 1명은 중상을 입고 국군 수도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군당국은 경찰과 함께 부대원 등을 상대로 조사를 벌이는 한편, 명확한 원인이 나올 때까지 연습용 수류탄을 쓰도록 조치했습니다. 군당국은 경찰과 함께 부대원으로 옮겼습니다.